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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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오늘은 로블록스 언니 어떤거 놀러와야해 이게 뭐야 어 언니 어떤거 놀러와야해 여자 그리고 이름 이름은 어디노나 반 여기에 적어 이름은 그냥 그냥 뭐 하면 되는데 바닐라 영어로 써야돼 난 영어로 들거니 뭐라고 쓴거지 언니 나 이렇게 떴다 또 위에 또 있을거야 영어로 써야돼? 영어로 써도 돼 나는 나는 p o e 내가 영어로 뭔 이름이지 어머나 내 이름 내가 케일리 이건데 케일리 케일리 뭐야 세자니 나 지금 막기 봐놓고있다 아 전화번호가 비닐공개니까 표지가 성공했네요 뭐할까요 어 일단은 대충은 알아야되는데 어 이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야 야 지연아 어잉 프레디 찾아봐 프레디 얼굴 찾아봐 프레디 얼굴 찾아봐 옆으로 계속 가면 프레디 얼굴이 있을거야 아 프레디 얼굴 아까 봤지 자 들어간다 야아 이제 들어간다 플레이해 어 빨리 들어간다 어 제가 난생처음으로 핸드폰에서 로블록스로 해봤어요 나 이런거 봤어 어머나 이게 뭐니 아 나 왜 남자아니 남성아 남성으로 했다 아니 남성으로 아니 아 이렇게 뛰는거 이게 뭐지 어 어 언니가 안나왔는데 오케이 나 보여 여기 남자 언니 안보여 나는 언니 나 보여 아니 니 스킨 뭐야 나 언니하고 똑같은 느낌 잠깐만 너 다시 들어갈게 어려워 어려워 쉬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아직 안해봤거든 야 그거 누르지 마 못날봐 나도 그거 눌렀다가 망했어 어 나 왜 남자로 됐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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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요정라가 들어왔어 아 아 아 아 됐다 아까 그거 없었어 아 이 초록색이 가짜구만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언니 나 그거 아까 그 무디레오튼 그거 시트 그거 없다는 법 알았다 그 파란색으로 둘러 이거 맞아 이거 꽤 어렵네요 우와 또 좋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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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좋았다 러블럭스 어떻게 하죠 프레디 프레디 너무 어렵다 프레디 어렵다 프레디 나갈술던데 나 아 저거 뭐야 진짜 너무 어려운걸 했나봐요 노랗쳤때면 좋겠는데 됐다 오 이제 안간댔어 오 엥 떨어지는게 조심해야지 쑤 쑤 쑤 쑤 아 또 떨어졌다 한개 들어갔는데 쑤 나 벌써 여기까지였다 엄마가 기도할건데 왜요 엄마가 기도할 때 가만히 있어 있지 괜찮아 가만히 있으면 돼 너무 많아 나 어디를 점프한거지 됐어 아 됐다 아 잠깐만 어 초록식 진짜네 히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좀 그만 나오게 좀 해주실래요 네 이야 죽었다 내 스킨 바꾸고 싶은데 쩝 아 이거 로성? 로성으로 바꾸고 싶은데 다음에 끝나면 돼 헛 줬어 다음에 끝나면 헛 줬어 아 이ession 아 이거 뭐야 어우 나이들! 드디어 longtemps 스팸 TYPOINT 지정했어 나도 왔는데 그래 아 뭐냐 깜짝이야 프레디 chrome 프레디 얼굴 깜짝망하네 이씨 프레디 얼굴 뭐야 씩 이거 너무 어려워 아 아 아 설마 설마 초록색이 진짜 헐 초록색이 진짜됐어 헛 됐어 헛 으악 왜 이렇게 빛나죠 이거 아마 내 얼굴이 내 얼굴이 빛나 내 얼굴이 아 나 이거 나가고 싶어 나도 이거 너무 힘들다 제가 이거 오늘 설치했거든요 아 아 근데 이거 초록색깔이 너무 힘드네요 초록색깔이 살아야 된다는게 아 그리고 화면 저장이 너무 어려워요 어 어머나 저장이 됐어 아 지금 좀 나가볼게요 예스 어떻게 나가 어 저기 이거 어떻게 나가죠 옆 옆 옆 예스 어머나 어 나 리스폰 발견 엄마랑 약속 아 이거 하는거 가만있어 엄마 괴롭혀 여기에서 하실거에요 아니야 약속 가만있어 보기만 해 엄마도 말 시키지 말고 야 지원아 나 어떻게 나갔어 너 노래는 쟤같은거 너 기도해야돼 알겠어 엄마랑 같이 기도해야돼 학교가서 기도해야돼 알겠죠 한국에서는 종교하는거 아 멀리 가게 하는거 내 얼굴 내 얼굴 내 얼굴 내 얼굴 왜이럼 시킨 바꾸고 올까 잠깐만 최고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사람이 수채를 봤어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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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나갔어 으 으 으 난 그냥 저절로 나가줬어 나 튕기고 싶어 아 저절로 오라고 하기보다는 나가고 싶어서 나간거 잠시만요 나가는거 바라고 아 아 아 아 아 저는 이거 할거야 난 너무 아 많이 나오는거 나도 아 언니 그거 로제님에서 이거 1인형 어떻게 1인형 1인형 아 이렇게 이렇게 이거 1인승 어떻게 어 됐다 됐지 1인칭이 더 낫네 1인칭이 더 나아 어머나 알겠어요 아 저기 메뉴 좀 치워주세요 메뉴 좀 그만 치워주세요 죽었어 다 똑같이 생겼니 얼굴이 어떻게 다시 하죠 들어갔네 언니 나 여기에 더 빠져나오는 범 이쪽 아까 그 그 화산에서 해보도록 하죠 어 나 화산인거 같아 아 화산 아니네 나 쓰나미야 쓰나미 간다 아양 쓰나미 아니 난 배터리 없어서 지원이랑 같이 하려고 지원이 냄새 냄새도 나잖아 야 지원이 땀물 아 스킨 깜짝 놀랐어 이씨 살아있을거야 난 아 선생님 오늘 수업은 뭔가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한거 자요 네 어 쓰나미 어 신기해 어 신기해 어 신기해 아 신기해 창밖을 보자 창밖을 보자 창밖을 보자 어머 나 학교 부서지네 학교가 부서지네 학교가 부서지네요 여러분 우리 바다 건너서 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넘어질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? 아니 야 지금 내가 완전 비장수전 쓰고 있어 야 니 넘어질 때는 뛰어야 돼 그래 야 지원아 니 이런데 와있니? 야 니 이런데 와있니? 아니니? 맞니? 아니니? 어 이런데 왔다갔다 아이씨 어 불탄다 어 집 불타네 집이 불타네 집안일 학교 학교 불 끌어가는 용감한 사나이 나만 제발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우와 이겼다 누가 이거 이거 좀 치워주실 수 있나요? 이쪽 이쪽 일찍이 훨씬 낫네 아 나 스킨 바꾸고 싶어 스킨 어떻게 만드는지 댓글로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스킨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는데요 스킨 바꾸는 법은 여자에서 여자고 여자 스킨으로 하면 되고요 어머 나 세상에 스킨을 만드는 그거를 설치하면 됩니다 뭐죠 여기 여기 아 올라가자 아 이거 어떻게 앉았지 대 나 어떻게 앉았지 앉았다? 앉았어요 아니요 아 그거 원래 이 자랑 넘어질 땐 뛰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 아 밀치지 좀 마자 제발 미치지 좀 마세요 밀치지 좀 마이 천천히 갑시다 여러분 여러분 대피하세요 대피 저도 올라가야죠 어떻게 올라가죠 두나미야 빨리 도망을 쳐 도망을 쳐 너무 오래가 하나씩 하나씩 올라갑키자만 네 깡차 영차 내려가니까 힘들네 저 여자입니다 내걸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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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이게 어디죠 아아악 죽었어요 아 좋네요 여러분